2014년 갑오년 발대일을 맞아서요 한국인에 있어서 말에 대한 인식과 말민속의 변화를 소개하는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청마의 해이기 때문에 청색 컨셉을 했고요 전시 기획의 구성이 야생말을 인류가 길들이고 타게 되는데 그냥 타기만 한 게 아니고 거기에 사람의 신분이랄지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고 실용, 열두띠의 방향과 시간, 이런 흐름 속에 있는 말 세 번째로는 야생말을 길들여서 사람이 타고 상상의 나래를 펴서 영혼과 신을 태우는 시간적인 순차로 전시를 구성을 했고요 일부는 말이 인류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과정 부분을 인류의 입장에서 한번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말의 특징을 잘 아는 전통시대에는 마이라고 해서 수의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현대에는 경마와 승마 종사자들 제주도에서 말을 기르는 목동을 말태우리 아니면 몰태우리 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 말태우리의 우떼 말태우리죠 이분들도 이제 탐닷 출력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길들임의 말의 길들임의 완성은 결국 재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끄트머리에 말재갈을 등장시키는 이유도 말 길들임의 완성, 이제부터는 사람이 타는 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연스레 이분은 사람이 타는 말인데 말에 회활할지 여러 유무를 통해서 기원, 염원을 담기도 하고 또는 이제 말이 갖고 있는 권위, 신분, 벼슬 이런 부분들도 나타내기도 하고요 부여, 노신제의 진마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진마예요 마을의 안좋은이라는 것들을 정월 대부름의 말의 옹구에다가 싣고 마을 오기로 버림으로써 마을의 악귀들을 바깥으로 버리는 그러니까 그러한 기원을 담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마도랄지 말부적들을 통해서는 말의 건강과 악귀를 쫓는 이러한 의미가 있고 조선 태조의 팔진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태조가 왕이 되기 전 조선을 개국하기 가정에서 기여했던 말인데 여덟 말에 명만하는 거고 전국에서 산출되는 말인데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그림들은 아까처럼 신분과 부원이 벼슬을 의미하게 되고 조선시대의 후기에 그려진 평생도에 의하면 조선시대 사대부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인데 거기에 보면 백마탄 신랑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벼슬하는 양인만 말을 탈 수가 있었다고요 결혼식 날 만큼은 승마를 허용해 준 위정자들의 배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간을 태운 말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용도와 그리고 말의 상징들 전통 회화뿐만이 아니라 근현대 이후에 이러한 관념들 전통적인 말의 용도도 달라짐으로써 시간의 흐름 속에 있어서 말의 어떻게 바뀌는지 방향과 시간관념 그리고 그게 수호신 역할을 하거든요 방위로는 정남 그리고 시간으로는 11시부터 1시까지예요 낮 그런 실용적인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고 나중에 승용차에서도 보면 포니랄지 갤럭퍼 에쿠스 말표 구두약 아니면 말표 운동화 구두에서 말표로 해서 남아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말에 대한 이미지들이 여전히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승용이라는 주 용도가 대체됐지만 아직도 사람들의 내리 속에는 이름으로 남아있고 전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서양회화조차도 이번에 전시를 했습니다 사람만 태운 게 아니고 상상의 나래를 펴서 영혼과 신까지 태웠다는 게 삼부에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갑니다 영혼은 죽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태웠듯이 죽은 분의 영혼도 말에 태워서 저승으로 인도했을 것이라는 상상을 조상들은 했던 것 같아요 무덤 안에 넣어졌던 각종 다양한 말 무덤에 이르기까지의 장래 특히 상해장식 때는 꼭두 말 고종과 순종의 국장 때 등장했던 죽산마와 주간마의 사진들 그리고 불교와 관련해서 모란 괴석도처럼 상장 내 무덤밭, 무덤 안에 부장되고 설치됐던 이라는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은 또한 마을에, 당신의 승용용으로 쓰셨는데 철마, 그리고 토제마, 목마, 성마 그리고 말은 심지어 구경복장과 역참이 있던 마을에서는 신으로도 모셔집니다 구경복장과 말관리 왕의 수례를 관장했던 마장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한양에 있어서의 말목장을 관리했고 그곳에서는 또 마조던이라고 단을 둬서 말과 임금의 수례를 관장하는 방성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처럼 신으로도 이제 모셔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번 전시의 크나큰 메시지는 교감, 소통, 불통의 시대에 이 부분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